이제 우리 한번 요거까지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의문문을 만들어봤어요. 그렇죠? 비동사 있을 때도 만들어봤고 일반 동사 있을 때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동사 있을 때까지 만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의문문 하면 앞에 의문사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Where are you now? Why does she hate me? When will you listen to me? 자, 세 가지 문장인데 각각 쓰인 동사들이 다릅니다. 일부러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 뭐 쓰였어요? 빨리 올려주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 뭐 쓰였어요? 그렇죠? are, 즉 비동사 쓰였어요. 비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의문사가 쓰이면요. 비동사 그냥 앞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죠. 쉽죠? 우리 의문사를 여기 문장 앞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원래 썼던 문장 앞에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동사예요? 딱 보니까. 동사 뭐 쓰였어요? 여러분, 제 손에 이게 약간 감음. 그래서 뭐 쓰였어요? 맞아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문장 앞에다 뭐 쓴다고 했죠? Do not, does은 됐죠. 그래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어렵지 않아요. 일반 동사 앞 문장 만들 때도 일반 동사의 의문문 앞에다가도 그냥 의문사 써주면 되고. 그 다음, when will you listen to me? 자, 여기서는 무슨 동사 쓰였어요, 여러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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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조동사 규림님 1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조동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 will you listen to me? 까지만 하면 너 내 말 들을래? 이건데. 앞에다가 의문사 딱 붙였더니, 너 내 말 언제쯤 들을래? 엄마가 막 엄마가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내 말을 언제쯤 들을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쨌든 공통점은 뭐예요? 의문사를 제일 어디다 쓴다? 앞에다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이것도 자주 하는 말. 아이고, 얘가 저녁 9시인데 왜 안 들어와? 아이고, 이 가시나. 아이고, 내가 전화 좀 해봐야 되지? 너, 샤이니. 너, 재영이 너. 지금 어디야? 어?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now? 자, 여러분. 나 엄마가 된 것 같아. 꼭. 우리 엄마. 자, 여러분. 한번 엄마가 된 듯한 기분으로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Where are you now? 우리말로 말고요. 여러분, 너 어디야? 막 지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도서관이요. 엄마 빙의. 그렇죠? I'm in the club. 자, PC방이요. 다양한. 그래서 아빠 목소리를 하셔도 돼요. 남자분들은 아빠 목소리를 해보세요. 너 지금 어디냐? Where are you now? 엄마? Where are you now?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너무 슬프네요. 왜 그녀는 나를 싫어할까? 아이고, 속상, 속상. 자, 여러분. 되게 슬픈듯이 말해보겠습니다. Why does she hate me? 다시.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맞아요. 수아님 너무 슬퍼요. Why does she hate me?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을 했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애는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공부는 쉬었다. 이거였어요. 공부는 쉬었다. 공부는 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 사람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죠. 그때 굉장히 이런 말을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올라갈 겁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거 속상하게 다 같이. Why does she hate me? 또는 주어를 희로 바꿔볼게요. Why does he hate me? Why does he hate me?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 연애 얘기 그만. 자, 그 다음에 3번. 너 언제 내 말 들을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모님의 그러한 부모님의 attitude로 한 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내 말 들을래? When will you listen to me? 그렇죠? 재영아, when will you listen to me? 여러분, 자, 승우님. 그렇죠. 너 언제 내 말 들을래? 다 같이 연기를 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When will you listen to me? When will you listen to me? 어, 보상님. 지금 보상님, 승우님 연기하면서 따라해주시는 거 맞죠? 오케이, 좋아요. When will you listen to me? 언제 내 말 들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한 번 말해볼까요? 이거 다시 한 번. 너 어디야? 어떻게 했어요? 영화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Where are you now? 어디야? 그렇죠? 2번. 왜 그녀가 나를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시작. Why does she hate me? 그렇죠. 슬프게. 자, 그 다음 3번. 아이고, 넌 언제 내 말 들을래? 시작. 아이고, when will you listen to me?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listen to 하면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 거, listen to the music,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말을 잘 따르고, 엄마 말 듣는다라고 그때도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listen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번 새로운 문장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뭐 좋아해요? 자, 여러분 빨리 말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당신 뭘 좋아해요? 영어로 만드실 수 있죠? 그렇죠. 진우님 정확했어요. 띄어쓰기만 하시면. Perfect. What do you like? 그럼요. 의문사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써주신 거 맞죠? 오케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해요? 야, 네 남자친구 어디 살지? 주어가 네 남자친구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 어디 사니가 아니라, 네 남자친구 어디 사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Where does your boyfriend live? 그래요. 와, 훌륭하십니다. Hey, where does your boyfriend live? Where does your boyfriend live? 네 남자친구 어디 살아? 그럼 여러분, 근데 이 질문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남의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물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순진하게 내 남자친구가 말이야. 어디 살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마시고요. 말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런 표정이 되시겠죠. 얘 왜 이래? 왜 남의 남자친구 어디 사는지 물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재치있는 대답인데요. 잘 보세요. 알아두시면 정말 잘 쓰십니다. 이 문장. 조금 길긴 한데 입에 붙도록 외우세요. That's for me to know and you to find out. 조금 빨리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That's for me to know and you to find out.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그거 말이야. 그거 for me, 나에게는 to know, 아는 거고, 나는 알고 있는 거고, and you, 너에게는 find out 하면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아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안 알려주겠다? 안 알려주겠다. 네가 알아서, 재주 있으면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따라서 말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That's for me to know and you to find out. 조금 부드럽게, 빠르게. That's for me to know and you to find out. 야, 그거는 나는 아는데 너한테는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퀴즈 한번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나 좋아해? 라고 하는 말,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짝, 넘버. Are you like me? Do you like me? Does you like me? 어떤 게 정답? 그렇죠. 여러분 되게 복사를 애용하시네요. 네, 몇 번? 오답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답자가 22번은 오답이죠? 자, 정답 2번 맞습니다. Do you like me? Very good. 자, 그다음. 그녀는 햄버거 안 먹어요. 아, 그 여자분 햄버거 안 먹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1번. She don't eat hamburgers. 2번, she not eats hamburgers. 3번, she doesn't eat hamburgers. 몇 번이 정답? 오답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방금 거는.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그쵸? She doesn't. doesn't. 그쵸? 일반 동사 평민이니까 그 앞에다가 don't, not, doesn't 붙이는데 주어가 시니까요. She doesn't eat hamburgers. 3번이 정답.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배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당신 왜 영어를 배우세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좀 이제 영어로 타이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왜 영어를 배우세요? 이 문제는 첫 글자도 제가 대문자로 안 써줬습니다. 그냥 English는 원래 대문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제가 의문사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했던 건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Y가 먼저 나오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learn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우리 의문 만들 때 앞에 do나 더 있어야 되죠. 그쵸? do, why do, 그 다음에 you learn English. 그래야 여러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why do you learn English? 야, 너 영어 왜 배워? why do you learn English? 자, 그 다음 요거. 너, 나 질투하니? 너 나 질투해?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바뀌었죠? 비동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우, 영어 왜 배워? 재미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자, 장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are you jealous of me? 여기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얘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are you jealous of me? 너 나 질투해? are you jealous of me? 그쵸? 여러분, 연기 또. are you jealous of me? 자, 그러면 대답. 아니, 너 질투 안 나는데? 그쵸? 이렇게 I'm not jealous of you.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컵 안에 물이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there's some water in the cup. 아까 우리 연습했던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동사들을 막 한번 섞어봤어요. 그쵸? 비동사도 했다가 일반 동사도 했다가 조동사도 했다가 그쵸?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동사는 내가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